근무야행 출전. 한서. 항적편과 사기 항우봉기. 한자풀이. 금. 비단금. 의. 옷위. 야. 밤야. 항. 갈행. 해석.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 의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고사. 한서항적편의 거수일. 수일 후에. 항우 임병. 서도함량.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함양을 도륙하고. 살진항왕자. 진나라에 항복한 왕인 자영을 죽이고. 소진궁실. 진나라 궁실을 불찔렀는데. 화삼월불멸. 불이 석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 수기와보 분여이동. 재화와 보물과 분여자들을 모아 동쪽으로 갔다. 이녹세항왕왈.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말하기를. 관중 조산하사색. 관중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사방이 막혀있고. 집이요. 토지도 비옥하니. 가도입해. 도읍으로 삼아 패권을 잡을만합니다. 항왕 견진궁계 이소 잔파. 항왕이 진나라 궁궐이 모두 불에 타서 황폐해진 것을 보고. 우심 회사 욕 동기왈. 또 마음에 고향 그리움이 있어 동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부기 불기 고향. 부기해지고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의수 야행. 비단옷을 입어 밤에 돌아다니 것과 같으니. 수지지자. 그것을 알아주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설자왈. 말한 자가 이르기를. 인원초인 모쿠 이관이. 사람들의 말에 초나라 사람들은 원숭이를 목욕시켜 관을 씌운 것뿐이라. 하더니. 과연.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항왕 문지. 항왕이 그 말을 듣고. 팽설자. 말한 자를 삶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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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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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